이번에는 기본 꽃에 포인트로 장미꽃을 넣어 보겠습니다. 꽃을 넣어 보겠습니다. 뿌린 꽃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장립볼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풀림이랑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완전 풀림 모양의 방울 안에 연결해 주세요. 이번에는 풀림고기 2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스프링 2개의 주입구를 연결해 주겠습니다. 스프링 2개의 주입구 여기 게임을 꿨습니다. 라운드 사이에 걸어줍니다.